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의 자료는 경기 하남시 풍산동 이편한세상 미사아파트 34평형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은 성남지원 사과번호 2023타경 65117번입니다. 감장가는 9억 2800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9억 3500만원, 대지권 16평형에 전연면적 26평형, 분연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요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재재가는 6억 4960만원이며 입찰 보지금은 6496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6월 24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시 풍산동 이편한세상 미사아파트 경매물권은 5호선 미사역 900m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하남아파트 경매를 진행중인 하남시 풍산동 이편한세상 미사아파트 매물은 101동 6층으로 대지권 16.3평형에 전연면적은 26평형, 분연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13년 11월 기준으로 9억 2800만원이며 이내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6억 4960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14년 6월 24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지금은 제재가의 10%인 6496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편한세상 미사아파트 34평형은 KB부동산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9억 3,500만원, 하위평가는 9억원, 상위평균가는 9억 7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산세가는 5억 6천만원에서 6억 1천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현황을 살펴보면 대림산업이 시공하여 2018년 6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5계동에 652세대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2대이며 경매물권은 최고층 29층 중 6층 34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환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산 말수기준 권리는 2018년 10월 16일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2억 2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등기부채권 총액은 10억 8,735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권 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변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남시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무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하남시 풍산동 이 편안세상 미사아파트 34평형은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며 2014년 5월에 26층이 9억 3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긴 매물을 살펴보며 이 편안세상 미사아파트 34평형 매물호가는 101동 남동양 중간층이 12억 3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회나 그리고 하남시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하남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89% 매각률 50%에 경쟁률은 1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본 소개자로는 법원은 매각 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낯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군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하남시 풍산동 이편은세상 미사아파트 34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낯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